한국국토정보공사 4만원 4만원 이거 어떻게 해요? 4만원 2분이 4만원이요? 아니 이거 시사가지고 얼려놨어요 아니야 그냥 얼려놨다가 쓰는거에요 나중에 녹음해서 아직은? 아! 시장할때 얼려놔요 4만원 비싸 블록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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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 블록키 체육 김대 sm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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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다고 하잖아 그러잖아 아니 여기 비타를 또 여기고 있어 뭐 아니 안 돼 비유주라고 비유주이소 고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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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는 거는 이제 딴 데다가 잠깐만 잠깐만 가요 아버님 가요 가요 어디로 오냐면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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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새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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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넣oa 고춧가루 한국에 있는 고춧가루 계 pic 가서 나눠 versus 기물 고춧가루 황동auto 이게 얼마짜리인가? 4만원이래요 4만원이요? 네 4만원이래 4만원이래 5만원이요? 5만원 4킬로니까 5킬로 줄게 4킬로 한 마리 엄마 5킬로 줄게 얼마에요? 4만원인데 4킬로 한 마리인데 내가 5킬로 줘 4만원 4만원 4키 4만원 3킬로 4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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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원 조금만 해서 5킬로 달아줘 4만원 내 새우가 제일 좋아 한 말 드려볼까 소금해요 소금은 3,000원 해요 어디 가도 1킬로만 주세요 네 통참 소금 차다 소금 쪽 파 고춧가루 손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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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새우가 2만원 2만원 이거 사고 좋은 거 4만원 골라서 하셔 골라서 하셔 2만 2천원 골라서 하셔 2만원 이건 2만원이에요? 네 2만원 언니 얼마나? 새우 2만원 아이 좀 여유있게 만원도 언니 많이 줘 엄마 2만원